왕의 팔자예요. 왕의 팔자고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있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커요. 나도 모르게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에너지가 조금 불순한 형태로 한 번씩 불순불수 주변 사람들한테 표시가 될 수도 있겠다. 특히나 근데 뭐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한의TV의 의정부 한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오랜만에 블라인드 사주풀이를 한 번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올해 94년생이면 갑술생 개띠시네요. 올해 서른 살이다. 기죽은 남자분이시고 공수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양념 3월달인데 작년 가을 추석 이후로부터 굉장히 좋은 운기가 들어와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좀 화제성을 많이 띠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사료가 되네요. 한 손에는 고추 들고 한 손에는 머리 위에는 왕관을 쓰고 옆에 막 꼬는 가루가 막 날리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일단은 왕의 팔자예요. 왕의 팔자고 꽃과도 같은 팔자고 그리고 이제 말로 먹고 살 팔자고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사람이 또 오랫점부터 좀 해왔던 일 자기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운기가 굉장히 강해요. 20대 초 중반 23살, 4살 때 이때 잠깐 반짝하는 그런 운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로의 운기는 본인이 하는 것에 비해서 좋은 이렇게 결과를 내지는 좀 못했어요.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실속이 없는 형태가 계속 들어왔다고 해야되나 겉으로는 막 번지르르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괜찮다, 좋다 하는 것에 비해서는 본인이 가지는 그런 만족감은 좀 없어요.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있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겉으로는 조금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쪽으로 굉장히 열망도 강한 사람이고 에너지도 강한 사람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욕심으로 좀 가하게 표현이 될 때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강한 뭔가 에너지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언행이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에너지가 조금 불순한 형태로 한 번씩 불순불수 주변 사람들한테 표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행에 있어가지고 구설이 드는 거 굉장히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일단 테마 자체가 남들한테 굉장히 큰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는 그런 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는 거에 비해서 비례해서 조금 이제 구설수도 같이 도는 느낌이 있어요. 좋은 굉장히 좋은 일도 오면서 그만큼의 행액수가 같이 들어와요. 옛날에 이제 우리 한참 이제 그 미투 사건일 때 뭐 이렇게 관심을 못 받다가 관심을 받았는데 뭐 예전 뭐 이렇게 과거들이 뭐 들켜지게 되고 뭐 그런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분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좀 같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특히 근데 긍정 관련 뭐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 이분은 좀 여자 문제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 같은 부분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지금 30대 드론이 운기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벚꽃과도 같은 그런 운기거든요. 벚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벚꽃이 그렇게 오래 안 피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그런 운기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분이 서른 중반은 돼요. 완벽한 자기의 뭐라 해야 되지 전성기다? 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 30살에 들어오는 거는 잠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고 서른 중반이 되어야 해서 이분 이 사람은 완성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올해 일단은 좋은 일이 이어지기는 하는데 조금 이제 이걸 유지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조금 겉과 속이 다른 것도 조금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내적 에너지가 강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겉과 속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인간관계를 할 때는 모르겠지만 지인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사랑관계가 그렇게 두텁지는 못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뭐 정치인이라면 비서관이고 연예인이라면 매니저라든지 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둬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트러블, 마찰, 구술수, 관제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둘 때는 자기의 성향과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을 비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일단은 올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